한 번에 공 다 넣어야 돼. 원래 당근 잘 치는데 너 긴장이 갖고는 다 안 될 것 같아.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내가 계속 다운되면 어때. 눈물이 나네 눈물이. 왜 그래 너. 여기서만 하지 말고. 밤 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. 좋다. 오랜만에 소개팅. 근데 이게 집에 갈 때 좋은 결과로 집에 가야 되잖아.